스트레스 DSR이 실시가 됐습니다 대출한도가 줄어들거든요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집을 사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100% 장담합니다 앞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시간의 문제지 분명히 매매수급에도 다시 빨간불이 들어오는 시가 될 거고 그때가 바로 내 집 마련하기 너무 좋은 시가 될 거라는 거죠 24, 25, 26년은 경매로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라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이 기회를 꼭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월간 사용자가 100만명이 넘은 부동산 앱 리치고를 하고 있는 데이터 노즈의 김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집값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한 3가지 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가 KB부동산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KB부동산 데이터를 보니까 이 십자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고 밑으로 가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 10월달 정도부터 변곡점이 나타났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으로 여전히 가고 있는 게 충북이에요 그래서 충북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위로 그래서 매매가 전세가 여전히 좋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지금 괜찮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1월달 초부터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매매가는 계속 이제 1월 초부터 떨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계속 왼쪽으로만 가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매매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전세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떨어지고 있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밑으로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즉 전세가마저 세종은 12월 말부터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지금 10월 달부터 매매가가 계속 떨어지고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일 안 좋은 데가 대구, 부산 이런 데가 경북 이런 곳들이 매매 전세가 둘 다 떨어지는 이런 지금 지역으로 보이고 있고요 근데 KB 부동산 데이터는 제가 느느히 말씀드렸지만 너무 좋지만 너무 좋은 데이터였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다 보니까 너무 또 시장상 확확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묵직한 그런 데이터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한국부동산은 지수 데이터가 좀 더 실거래가를 빨리 반영을 한 데이터인데 이거를 보니까 충북 같은 경우는 아까 KB 데이터로 보니까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충북을 보니까 12월 25일에 고점을 찍고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즉 충북도 꺾이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조금 꺾이다가 이제 1월 중순부터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대전도 하락, 서울 하락, 경기 하락, 세종도 하락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전부 다 하락하고 있어요 다만 전세가가 상승하는 지역은 괜찮은 지역은 충북, 강원, 대전, 경기, 서울, 인천 이 정도만 지금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매매 전세가 다 빠지고 있는 거예요 매매가는 지금 거의 다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최근에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거품이 너무 심해요 거품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거품 데이터를 보기 전에 우리가 23년 초반 데이터를 한번 봐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23년 2월, 3월로 볼게요 3월로 보고 1월 달부터 왜냐하면 이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좀 반영이 되는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를 봐도 3월 달까지 여전히 지금 하락으로 나와요 여전히 다 지역들이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1월 달부터 반등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좀 빠르게 반영이 되는 리치고 시세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저희가 AI 기술로 최근에 실거래가 실시간으로 집계를 해서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얘를 보니까 세종 같은 건 이미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경기, 서울 다 오른쪽, 인천 그래서 리치고 데이터를 보니까 이미 1월 달에 바닥 짚고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효과들이 23년 1월 달에 특례보금자리론이나 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타났던 거고 또 최근에도 또 부동산 신세가 특례나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4년에 1월 달부터 지금 데이터로 어떤지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종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전남, 경기, 서울, 부산 물론 서울하고 부산은 아주 미약하게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경남이나 경북이나 충북이나 울산이나 제주나 전북 이런 지역들은 지금 오른쪽으로 매매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반영되는 리치고 시세로 봤을 때는 일부 지역들에서는 지금 24년에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이게 가장 최신 데이터를 보니까 뭔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거를 알려면 수급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데 집계되는 이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KB부동산에서 집계되는 너무너무 좋은 데이터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보통 월요일날 집계를 합니다 월요일날 집계를 해서 그 주 금요일날 공개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 설 연휴가 24년 2월 12일 즉 월요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집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19일날 집계가 돼서 23일날 통계가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최신 데이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한 2주 동안에 누적돼 있던 게 그리고 보통 설 전에는 거래가 이런 게 활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설이 좀 지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반영이 돼서 이렇게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다 이거를 보면 전국에 지금 수급이 있고 거래 동향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지역들이 많아요 세종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경북, 울산, 경남, 서울, 제주, 전북, 전남, 강원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전부 다 오른쪽으로 즉 매매 수급도 좋아지고 위로 올라가면 전세 수급도 좋아지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크게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 시장이 아직 냉능합니다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뭔가 지금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가고는 있다 그리고 여기에 거래 동향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수급은 좋아지는데 거래가 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실거래가 거래량 통계보다 더 빨리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게 이 거래 동향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거래 동향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위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즉 매매 거래량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위로 전세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서울, 인천, 경기, 울산, 경북, 세종, 부산 그리고 대구, 충남, 강원 거의 대다수의 지역들이 전부 다 다 위로 그래서 일단 전세 거래량이 가장 많은 서울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장 물론 이게 2주가 누적이 된 겁니다 2주가 누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도 이제 거래가 지금 꽤 많이 증가를 좀 하고 있다 전세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세 거래도 지금 다시 늘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거죠 거래가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시장이 조금 풀려가고 있다는 걸로 지금 볼 수가 있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 2월 26일 저희가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날짜가 지금 2월 28일이거든요 그런데 2월 26일에 뭐가 시행이 됐죠? 바로 스트레스 DSR이 실시가 됐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뭐냐면 한마디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단계별로 시행이 돼요 일단은 주택담보대출만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집을 사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즉 부동산 시장이 들어오는 유동성을 지금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단계별로 6월에 또 풀리고 이게 지금은 담보대출을 말하지만 신용대출 그리고 아직은 전세자금 대출까지 DSR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100% 시행이 됩니다 단계별로 일단은 스트레스 DSR을 50% 적용했다가 나중에 100% 적용했다가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대출의 한도를 줄이는데 이거를 갑작스럽게 줄이면 이거를 뭐 대환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 있는데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감소가 되느냐 본인의 연봉이나 연봉보다 살짝 높은 수준까지 한도가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연봉 1억만 해도 한도가 꽤 많은데 연봉 1억이신 분들은 1억에서 3, 4천까지 한도가 줄어듭니다 신용대출은 아니죠? 아니요 전체대출이 전체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다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가계부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이제는 줄어든다는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설 연휴 끝나고 2주 동안에 어떤 이게 누적이 돼서 지금 데이터상으로 좀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된 26일 그래서 이번 주 이후 그래서 앞으로의 한두 달의 데이터를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만약에 이때가 지났는데 여전히 거래량이 늘고 뭔가 또 시장이 살아난다 그러면 단기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지만 그게 아니면 시장이 생각보다 에너지가 별로 없는 거죠 제가 왜 누누이 이렇게 가격 거품이 심하냐 왜 지금은 대세 하락장 중에 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다 리치고 앱에 들어오셔서 PC 화면에서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엑스퍼트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그럼 시도 분석으로 들어가서 그럼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지금 비싼지 싼지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와 바로 주택 구매력 지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이 있고요 자 이제 보시면 이게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즉 한 달에 대출 껴서 내가 집을 사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얘가 지금 여전히 지금 330 정도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평균이 250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 달에 지금 서울에 아파트 살면 한 달에 대출이자 얼마야 돼? 이게 지금 330만 원이라는 거죠 너무 높죠 너무 높죠 근데 이게 가장 높았을 때가 21년 12월 달인데 이때가 387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보단 싸죠 이때보단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환상이 젖어 있어서 이거 다시 그때 가격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250이고요 얘가 가장 저평가됐을 때 2013년 하방에 2014년 2015년만 하더라도 170이 안 됐습니다 한 달에 한 170만 원 내면은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조금은 한 번 그 정도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면 어때요? 조금 좀 부담스럽게 부담스러지는 하지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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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한 번 그래 평생 내십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33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품이 결론적으로는 빠질 수밖에 없다 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미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놔서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는 역사상 GDP 때문에 최고고 더 이상 거기다 스트레스 DSR도 시행이 되고 그러니까 시장에 더 이상 이 시장을 떠받쳐줄 수 있는 이런 없는 거예요 수요가 그래서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만난 어느 지점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미 영끌할 사람들이 이미 20년 21년에 다 영끌했고 그 다음에 특례대출 23년에 시행이 되면 거기서 마른수건 또 한 번 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신생아 특례대로 또 마른수건 또 짜죠 근데 그래도 마른수건 짜도 거래량이 너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만 자 일단 내 집 마련을 어디에 살 건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 집 마련을 나는 허리 정도에 있어도 괜찮다 네 아니면 나는 무릎 밑에서 하겠다 결정을 일단 이것부터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데이터로 봤을 때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앞으로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로 제가 울산을 보고 있는데요 네 자 울산 데이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지금 울산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인데요 울산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지금 85 정도고 역사적인 평균이 82에요 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저점이 2019년 9월 달에 65였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65까지 바라는 거는 좀 이거는 좀 쉽지 않고 한 75 정도만 돼도 저는 내 집 마련하기에 무릎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85잖아요 그럼 75면은 10 정도 차이 나는 거고 여기서 10% 조금 이상만 떨어지면은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소득 대변 아파트 가격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역사적인 거의 평균 정도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아마도 이제 한 5 정도가 저는 이제 거의 저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0.6만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10% 정도 그래서 울산은 여기서 한 10% 정도만 떨어지면은 이제 무릎 밑에 가격까지 지금 오는 거죠 자 그런데 23년에 입증 분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24년부터는 입증 분량이 이제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25년 26년 갈수록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미분양도 지금 조금 지금 감수 추세 있고요 자 울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뭔가 징조가 좀 보입니다 자 울산의 거래량을 보면 23년 5월 달에 1146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다가 거래량이 꽤 좀 늘었어요 23년 초부터 거래량이 반등이 들어왔다가 이 거래량이 23년 7월에 1110건 고점 찍고 계속 떨어졌어요 12월 달에는 690건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1월에 아직 집계가 다 안 됐거든요 그런데 벌써 994건 아마 1월 말까지 집계가 되면은 1000건 이상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울산이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라고는 제가 당장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올해 어느 즈음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중반 25년 초중반에는 울산에 내 집 마련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거품의 정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를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가 거품이 얼마만큼 있냐 없냐 그래서 내가 대출을 껴서 여기에 이 지역에 집을 사는데 얼마나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요를 보려면 주택구매 지수나 PIR이나 거래량이나 이런 걸 봐야 되고 공급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나 아파트 입주분양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울산은 거품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리스크도 이제는 해소가 되는 이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하지만 특히 서울 제가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거품이 많다고 하는데 데이처로적으로 봤을 때 서울은 20에서 40% 정도의 거품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대장이 서울인데 이 대장이 그중 그리고 이 대장 중에서도 가장 고가 지역인 서초, 송파, 강남, 용산 이런 지역들의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한데 이거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2020년 21년에 금리가 가장 낮았던 시기에 이 지역은 10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주고 전부 다 현금으로 사니까 급해요 안 급해요? 하나도 안 급하죠 근데 10억 이하짜리 아파트들은 그때 다 영급을 다 많이 했잖아요 특히나 이제 9억 미만짜리는 대출을 더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거예요 근데 대출을 받지 않은 그런 고가 아파트는 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덜 떨어지는 거라고 마치 강남, 서초, 송파는 영원할 거야 양극화 됐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거품이 생기고 거품이 빠지고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당연히 저는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들이 또 빠지게 되면 아직은 어떤 급락세나 이런 것들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미약하게 서서히 빠지든 단기간에 급락을 하든 이런 아무튼 중장기적으로는 대세 하락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거품이 해소가 돼야 정말 내 집 마련하기에 좋다 그래서 시기를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이건 지역마다 너무 다르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보시려면 리치고에 들어와서 이제는 데이터가 다 시도, 쉬운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제가 이거를 데이터를 해석하는 원리만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기를 말씀드리는 24년 하반기 그다음에 25년 상반기에는 상당수의 지역들에서는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가 올 거고 는 좀 늦어져도 25년 하반기 정도에는 내 집 마련하기에 상당히 좋은 시기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이걸 맞춘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데이터를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하는 거죠 사람으로 따진 성격, 능력, 체력, 인성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결합하는 대충 그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지, 힘들게 살지가 대충 보이잖아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거는 그러면 거래량이나 그다음에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보이는 거죠 거기다 전세가율 그리고 세종을 한번 볼게요 세종은 이제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장 최신으로 그래서 한 2018년 정도부터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 세종은 주택 구입보다는 언제가 가장 싼냐 2019년 9월달 이때가 107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만원만 내면 세종의 아파트를 하나 대충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게 무려 21년 1월달부터 21년 6월달까지는 200이 넘었습니다 2배가, 단기간에 2배가 세종의 집을 사는데 부담이 2배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쭉 떨어져서 현재는 148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허리 정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좀 거품이 아직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수급을 가지고 제가 이걸 알아맞혔는데 자 이게 이제 세종의 매매 수급인데 이 매도세가 23년 8월달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9월부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8월 중후반부터 매도세는 늘어나고 매수세는 사그라들고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지 않았어요 떨어지죠 거기다가 전세 수급마저도 이제는 11월달부터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결합을 하면서 세종이 다시 시장이 약세가 될 거라는 걸 제가 이제 전망을 한 바가 있는 거죠 울산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세종은 그래도 작년에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울산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했거든요 작년에 단기 반등이 정말 크게 들어왔던지 이걸 이제 데이터로 제가 리치고 데이터로 지난 한 1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세종이 여기 있는데 상승장이 들어왔을 때 전국에서 가장 상승이 뜨거웠던 데가 어디냐? 세종이었어요 23년 9월달까지 무려 거의 10% 가까이 매매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에서부터 매매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종은 그러니까 그만큼 단기 반등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왔던 거죠 자 그런데 울산도 단기 반등이 들어오긴 했는데 작년 10월달 23년 10월달까지 한 3% 올랐어요 3% 그러다가 지금 또 꺾였다가 지금 아주 미약한 지금 그래서 이 반등의 크기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은 비밀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세종 같은 경우는 왜 제가 당분간은 쉽지 않다라고 보냐면 세종의 전세수급을 보세요 여전히 파란불이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세종은 입주 물량이 작아도 지금 전세시장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전세시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매매시장이 좋아져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울산시장은 좀 다르게 보냐 자 여러분들 여기서 김기원이 이야기하는 거 아 김기원 어디가 저도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제 이 데이터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걸 해석하는 이 원리를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전세 살거나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웬만하면 전문가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꼭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울산이 왜 앞으로 저는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냐 자 거기에는 바로 거래량도 있지만 바로 이 전세수급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울산 같은 경우는요 전세수급이 2년 12월 달부터 계속 파란불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23년 9월 달부터 조금씩 빨간불이 들어오고 최근에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울산의 전세수급이 지금 120을 넘어섰습니다 세종은 근데 지금 60도 안 돼요 네 전세시장 수급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근데 울산은 어때요? 수급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울산에 전세를 찾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요 지금 공급이 적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전세수급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찾는 수요가 많은 겁니다 자 그럼 뭐겠어요? 전세수급이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이제는 매매수급이 좋아지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 여전히 이 막대그룹 매매수급이 안 좋죠 아직은 매매시장이 불이 안 붙은 거예요 하지만 이 전세시장이 계속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130, 140, 150을 넘어서는 시기가 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잖아요 매매시장 돌아서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장담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네 자 제가 100% 장담합니다 앞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시간의 문제지 전세수급이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출렁출렁임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더 좋아지면 분명히 이 매매수급에도 다시 빨간불이 들어오는 시가 될 거고 그때가 바로 내 집 마련하기 너무 좋은 시가 될 거라는 거죠 무조건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죠 이제 여러분들 진짜 이제는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리치골 한 달에 공식적인 집계를 한 100만 명 저희가 집계하는 pc 기반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하면 130만 명이 넘게 쓰고 있어요 매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점점점 부동산 빅데이터를 지금 이해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자 우리가 지금 부동산 컨텐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도 어디 밖에 할 수 없어요 시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못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기 뭐 강원도 어디 가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 컨텐츠는 전부 다 서울 수도권 여기만 얘기하잖아요 저희 역시도 딴 데 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이거니까 근데 이제는 데이터가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궁금한데 어디라도 들어가셔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경매 가장 좋은 장점은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최소한 10에서 15% 많게는 20% 이상도 싸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럼 울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10에서 아주 많아도 15% 정도의 거품밖에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울산에 지금 경매로 사면은 무릎이나 무릎 밑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매 데이터를 제가 보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물론 이제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지만 핸드폰 화면이 작으니까 리치고.ai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pc 화면으로 보시면 좋은데 자 경매로 들어가시면 먼저 매각 통계를 들어가서 경매가 지금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왜 제가 대세 하락장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요게 지난 20년의 경매 통계입니다 자 경매 건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제가 지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 이게 경매에서 이거 경매 통계를 하려면 법원에 계신 분이 경매 건수 접수를 받죠 서류가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서류를 입력하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렇죠 입력하는 누군가가 있겠죠 이 업무를 하신 예를 들어서 경매 건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을 더 뽑을까요 그렇진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 처리를 다 못할 정도로 건수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우리가 통계를 보는 것보다 경매 건수가 훨씬 더 지금 많이 쌓여 있다고 지금 법원에 입력이 안 돼 네 자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무슨 얘기 했어요 상업용 부동산 제가 난리 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렇죠 자 상업용 부동산 여기서 상업용 전체 선택만 해볼게요 자 상업용 부동산 어때요 와 지금 전월 대비해서 12월달 대비해서 1월달에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도 지금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저희가 울산을 얘기했으니까 자 일단 울산만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남 울산의 아파트만 보니까 경매 건수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경매로 나온 게 1월달 기준으로 93건 정도 그리고 1월달에 나온 거에 33건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매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경매가 지금 꽤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경매에서 이제 지도로 보기가 있는데 자 이거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지역핀을 제가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점 하나하나가 경매 건수예요 자 지금 이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매 건수가 미친 듯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인 것만 해도 특히 이제 이쪽 강서구 이쪽이 지금 초록 색깔이 엄청 많은데 이게 색상별로 경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색은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거 파란색이 아파트 좀 밝은 파란색이 오피스테 이런 식으로 다 해놨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많고 일단은 저희가 얘기하는 울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울산에 계신 분들 너무 좋겠어요 지금 거의 울산 특집인데요 오늘 네 자 울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울산에 지금 아파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화살표를 눌러서 여기서 필터 기능인데 자 여기에서 울산 이 지도에서 아파트만 좀 보도록 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경매를 하더라도 500세대 이상짜리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세대 수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500세대 이 기준으로만 지금 보겠습니다 자 이 기준으로만 보니까 지금 파란 색깔을 그래도 이제 경매 건수가 많이 줄었죠 자 그러면 울산 지금 동구에 이 아파트 동부동에 울산 동구 지금 안산 50에 동부동 현대 패밀리 동부 아파트 얘가 지금 경매에 나왔고 세대 수가 지금 2110세대입니다 32년짜리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고요 네 입찰이 이제 3월 7일인데 얘가 감정가가 얼마냐 1억 개에요 1억 네 1억이고 얘가 전용 15평짜리입니다 전용 15평이면 평수 기준으로 한 20평대 초반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근데 지금 최저 입찰가가 매각가 얼마냐 7천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리치고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통합 앱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오피스텔 경매 토지 건물까지 모든 걸 하나의 앱에 통합하는 그래서 부동산 슈퍼 앱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경매에서도 이 아파트 시세를 다 바로 파악이 가능해요 자 그럼 시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세로 넘어가니까 자 이 아파트에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얼마에요?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거래가가 9천인데 최저 호가는 얼마냐 팔려고 내놓은 최저 호가가 7천 5백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9천에 최근에 됐는데 최저 호가는 지금 7억 5천에 나와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호가를 한번 보면은 가장 낮은 게 7천 5백에서 비싼 거는 1억 2천까지 나와있고 평균 호가가 9천만 원이 넘습니다 네 지금 매물이 한 60건 정도 있고요 지금 최근에 실거래된 거를 볼게요 자 보니까 11층이 9천 그 다음에 5층 9천 4층 7천 4백 1층 9천 5백 2층 7천 8백 자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너무나도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이거를 수리를 수리를 어느 정도 했냐 안 했냐가 천만 원 2천만 원 가격을 결정짓는 것 같아요 만약에 최저 입찰가가 지금 7천만 원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한 7천백만 원 정도 쓰면 어때요 이거는 충분히 해볼만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저는 한번 이 정도라면 최저가로 내가 연습해본다고 생각하고 입찰을 해보셔도 저는 괜찮겠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팁으로 나는 좀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싫다 그럴 수 있잖아요 들어가서 살고 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연식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최대 나는 20년 이하짜리만 보고 싶다 500세대 이상의 20년 이하짜리 아파트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필터를 해놓고 또 저장까지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울산에 이런 아파트 경매로 나온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다행이 있네요 자 여기 이제 울산공항 근처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얘가 지금 울산 북구에 지금 화봉동에 울산 송정금강 펜테리움 그린 테라스 1차인데 얘가 544세대고요 감정가가 5억 원입니다 근데 지금 최저 매각가가 3억 5천이에요 지금 감정가보다 1억 5천 싸게 지금 최저 입찰가가 나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를 보니까 최근 실거래가가요 4억 9천이에요 오 거의 안 떨어졌네요 네 그리고 여기 12월달 4억 9천 9백 50 5억 5억 1천 5억 3천 4백 야 이런 거는 무조건 이거는 입찰해야 되겠는데요 더군다나 얘는 지금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도 없어요 유찰 한번 됐고 중복 사건이고 6년 차 이 정도면 상당히 새 아파트고 전용 26평이니까 네 이 정도면 이제 30평대 9평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은 만약에 저라면은 지금 최근에 실거래가가 지금 거의 5억 정도에 다 거래가 됐잖아요 5억 가까이 네 그러면 여기서 20%면은 제가 울산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거품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 거품이면은 한 7천 5백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5억에서 7천 5백 빼면은 4억 2천 5배 자 이런 원리다라면은 저 같으면 조금 더 보조로 봤을 때 한 4억 초반대 그래서 한 4억 천에서 4억 천 5배 찔러 보는 거죠 뭐 안 되면 말고 왜 앞으로 경매 건수는 계속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에 한번 입찰을 해보신다라면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내 집 마련이 너무 좋죠 지금 5억짜리 아파트를 어디 가서 지금 거의 1억 가까이 싸게 삽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렇게 데이터로 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24 25 26년은 경매로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라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꼭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경매책 너무 좋은 책이 있죠 자 여러분 호주머니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 없죠 네 그래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경매 업계 그게 뭐냐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아 정말 이분이 제가 알기로도 돈이 그 당시에 없으셨고요 지금은 돈이 너무 많으신데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매로 지금 엄청난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는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은 부동산 쪽에서 가장 좋은 투자는 경매고 그래서 경매를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또 이현정 작가님이 지금 10년 만에 무려 이 책을 또 리뉴얼해서 지금 출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이 책 꼭 읽어보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기회 꼭 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전세대란이 올만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전세대란이 오는 거는 뭐로 알 수 있냐 바로 전세수급 데이터로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엑스퍼트 분석에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에서 시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 서울 관심 있으시죠 네 서울 보겠습니다 쭉 내리시면은 여기에 이제 수급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 서울에 지금 전세수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1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전세난까지 올만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전세난이 오려면 이 수급 데이터가 150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2019년 10월달 정도부터 전세수급이 150 이상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전세가 굉장히 강세를 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입주물량이 서울에도 진짜 없는데 전세수급이 1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입주물량이 이렇게 없으면 전세수급이 140, 150, 160, 170 180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강부압 정도 강세인데 엄청난 강세는 아니다 자 어디가 엄청난 강세냐 전세수급이 지금 160이 넘는 지역에 있습니다 충북 충북이나 강원도나 전북이나 제주나 이런 지역이 지금 높은 거예요 전세수급이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전세가 상당히 강세를 좀 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입주물량을 좀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주물량이 또 많으면 지금은 전세수급이 좋아도 입주물량이 많으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여기 딱 데이터를 봐도 전세수급이 100보다 낮아요 즉 공급이 많은 데는 세종, 대구, 부산, 인천밖에 없어요 이 네 군데 그러니까 이 네 군데는 전세가 약세 좀 약보합 이렇게 하겠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다 100보다 높아요 그래서 전세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막 150, 160 넘어서 엄청난 전세나임까지 불러올 정도는 충북이나 강원도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세종에 지금 입주물량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전세수급이 전국에서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게 매매가든 전세가든 공급 사이드만 보면 안 돼요 수요 사이드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결합이 된 게 수급 데이터나 거래 데이터 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서울이 입주물량이 작으니까 엄청난 전세대란이 뭐하고 제발 이런 얘기는 이미 맞지 않다는 게 여러 번 증명이 됐잖아요 22년 7월 달에도 전문가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서울에 전세 폭등 전세대란 난다고 그 난리를 다쳤잖아요 22년 초반부터 22년 7월 달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왜 그런데 아니 전세수급 데이터가 지금 22년 5월 달에 130 고점 찍고 계속 전세수급 데이터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세대란이 와요 그래서 한쪽 면만 보고 시장 판단을 오류를 전문가도 대다시 전문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내 지역의 이런 수급 데이터들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전세가 올라갈 건지 떨어지고 예를 들면 지금 서울에 전세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전세수급 데이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서울의 입주물량이 올해는 작은데 내년은 꽤 많아요 그럼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올해는 이 전세 공급이 작으니까 근데 전세수급이 좋아지면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공급이 작아 올해는 전세가 그래도 꽤 어느 정도 강세를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내년은 어때요 내년은 입주물량이 또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은 또 시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년은 좀 냉각되거나 고압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또 뭘 봐야 되냐 소득 대비해서 전세가 얼마나 비싼지 싼지 주택구입부담지수에서 전세가 얼마나 비싼지 싼지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전세는 지금 상당히 비싸다 즉 이거는 뭐냐면 사실 지난 2000년대, 2010년대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끌고 왔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전세가 상승인데 이 전세가 상승을 불러온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바로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었습니다 자 2000년대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 오고 정부의 이런 정책들로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2억 원 그리고 나서 3억 원 그리고 2015년도에 5억 원 거기에 허그까지 나서가지고 이제는 전세금을 보증까지 해주는 이렇게 되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금리가 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해줘 나 좋은 집 살래 금리도 싸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 가격을 계속 올려줬고 전세가 계속 올려주니까 매매가 올랐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 지금 전세 주택 구입 부담지도가 171입니다 서울에 지금 전세 껴서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 한 달에 171만 원씩 내야 돼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지금 가승 정도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대출을 어떻게 한다? 스트레스 DSR 시행됐다 26일부터 그리고 지금은 조금씩 시행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시행하지만 24년도도 100% 시행된다 그리고 전세자금도 DSR 혹시라도 포함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못 받으니까 월세에서 없어서 그럼요 그래서 절대로 입주 물량 작은 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앞으로 올라가고 이게 매매가 폭등 시킬 거고 제발 이것만 보시고 시장을 절대 오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이거는 제가 투자 팁을 강력한 지금 투자 팁을 제가 드릴 텐데 남들이 환호하는 시장에서 돈 벌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곡소리 나는 데서 돈 벌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죠 곡소리 나는 시장에서 돈 벌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곡소리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딜까요 빌라 뭐 오피스텔 이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자 이거는 리치고에 들어가서 제가 경매 데이터를 다시 볼 거고요 경매 통계를 자 여기 지난 20년 중에서 제가 전국의 오피스텔만 보겠습니다 2008년 이후 데이터 이후로 사상 최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높았으니까 2011년이었는데 이때보다 두 배 이상 많아요 지금 1월달 데이터 기준으로 거의 1200건입니다 오피스텔 전국에 그래프가 완전히 미쳤어요 주식으로 따는 완전 지금 연일 상한가야 자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도 보겠습니다 연립 다세대도 2000 이거는 데이터가 훨씬 오래 2004년부터 있는데 그때보다는 작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연립하고 다세대 매매 시장은 안 좋은데 오피스텔 이 시장은 안 좋은데 여기 오피스텔이나 연립 빌라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 살 수 있을까요 갑자기 그럼요 그럼 이 시장이 매매 시장이 안 좋으면 수요는 다 어디로 몰려요 수요는 전부 다 월세로 몰립니다 이게 명확하게 데이터로 보여요 자 이걸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오피스텔로 가서 매매 시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지난 최대로 볼 거고 실거래가 공개된 이후로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제가 수도권만 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얘도 이제 2021 22년까지 매매 거래가 너무 많았는데 최근에 매매 시장 완전 얼어붙었어요 굉장히 거래량이 아주 작은데 월세 시장은요 미쳤습니다 사상 최대에요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 자 이 얘기는 무슨 얘야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다 지금 오피스텔 지금 월세 살고 있다는 얘기에요 엄청난 이슈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경매 건수는 어떻다 역사상 최대다 자 리치고에 경매에서 자지 지도로 들어가서 여기서 제가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만 볼 거고요 자 오피스텔은 500세대 이상 짜리 없죠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피스텔은 한 100세대 이상 짜리 그래도 황금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는데 100세대 이상이 20년 이하 짜리만 보겠습니다 자 이 기준으로 수도권 한번 볼게요 수도권에 오피스텔 경매 물건 보기에도 한눈에 보기에도 꽤 있죠 자 지금 반포 쪽에도 있습니다 있죠 자 얘가 지금 서초동 강남역 리가스퀘어라는 곳이고요 그래서 감정가가 4억 6천 6백입니다 근데 지금 최저 매각가가 3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억 가까이 지금 떨어진 가격입니다 자 근데 얘를 시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얘 시세를 보니까 최근 실거래가가 얼마냐 4억 6천 5백입니다 4억 6천 5백 그리고 4억 9천 5백 22년 2월달에 4억 천 그러니까 얘가 못해도 4억 한 중후반대 되는 거예요 자 전세를 보니까 전세가 3억 6천 5백입니다 3억 7천 이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최저 입찰가가 제가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최근에 거래된 게 2천에 180 1억 2천에 80 2천에 190 2천 5백에 170 그러니까 한 보증금 보통 2천 정도에 180, 190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물이 7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월세 매물이 그리고 2천에 160, 170 정도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률을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한 7% 8% 나온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응용이자보다 높고 그렇죠 그리고 입지를 보니까 강남역 야 이거 바로 앞이네 바로 앞이에요 신난장역과 강남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도 지금 월세죠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월세 내느니 이런 거 경매 받아서 그냥 대출로 이자 내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 이 부동산 지금 지산이나 생활력 숙박 시설이나 상가 지금 분양 잘못 받아가지고 또 혹은 고점에 영글에서 부동산 사신 분들은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인생이 한순간에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신조 아니에요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래서 정말 너무 중요한 의사결정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게 리치고에도 좋고 다른 거에도 상관없습니다 뭔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에 기회가 있다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거의 하지 않고 위험하다 팔아라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24년 25년 26년 부동산으로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이 기회를 그냥 잡을 수 없어요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경매 공부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의 레벨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꼭 잡으시기를 두 손 모아서 응원하겠습니다